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950년 10월 평양탈환 후 연설 중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독립 없는 민족은 자유 없는 민족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강한 자주국을 건설해야 한다 독립은 우리의 피연적 목표이며 자유는 우리의 영원한 추구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체결 후 교육은 발전의 열쇠이며 번영하는 국가의 기초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평가가 현명한 결정의 기초이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은 잘 알아야 한다 공산당은 호열자이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자유의 권리만 알고 자유의 한계를 모르는 이들은 자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1960년 4월 26일 대통령하야 성명 중 함께라면 위대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재산을 나누면 근로이옥이 꺾인다 2.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3.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4.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5.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5.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5.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